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올해보다 5%가 인상이 된 거예요 사실 노동계와 경영계, 경제계 맞섰습니다 계속 맞서가지고 간극이 컸어요 맨 처음에 노동계는 1890원 얘기했고 경영계에서는 동결, 올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가 결국엔 공익위원들의 제안 금액으로 표결했는데 민주노총 위원들은 퇴장해버렸어요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임금약이 물가액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물가 인상이 체감으로는 10% 안팎까지 뛰었습니다 이미 5월달에 14년 만에 최대치의 5.4% 물가 인상이 있었잖아요 생활물가 지수는 이미 6%대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7월달에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10%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러시아와 코로나 전쟁도 계속되죠 또 가뭄으로 인한 식량 공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지금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런 국내적 요인이 모두 안 좋습니다 거기에 고안률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수입 물가나 온자재를 수입해서 물건을 공급하거나 서비스 공급하는 분들에게도 단가 인상의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추경호 스스로도 6, 7%대로 올라갈 것 같다고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어요 윤석열 정권의 대책은 뭐냐 아재기그 조금 섞어보겠습니다 아재기그 윤석열 정권의 물가 대책, 민생구 대책은 무대책입니다 무대책이다 무대책 그다음에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이다 대책이 무대책이고 속수무책인 자들은 제가 퇴나 첨부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요 군사독재 정권답게 예를 들면 가압적으로라도 물가를 막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쁜 짓이었지만 가압적으로라도 예를 들면 물가를 잡기에 과외 같은 걸 막 금지시킨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몇 가지 파격적인 조치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는 공공요금을 못 올리게 한다든지 군사독재 정권이 그런 걸 하면서 자기들이 학살을 하고 고문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노력이라도 했죠 지금 윤석열은 본인 입으로 추경호가 본인 입으로 무대책이래요 속수무책이래요 근본적인 방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래 놓고는 대책이 공공요금 인상책이에요 내일부터 오르잖아요 내일부터 오르는 겁니다 전기 더 우리 국민들이 열받는 건요 최저임금 양도 좀 딸 건데요 분명히 한전 인상한 날 산자부랑 모든 언론도 그렇고 저도 방송에서 아유아유 죄송합니다 전화가 좀 막 우네요 또 저는 오마이뉴스만 하면 상담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010-2279-4251 손실보증금 억울하게 탈락하신 분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억울하게 탈락하신 분들 기타 억울한 이슈 있는 분들 얼마든지 연락 주십시오 근데 방송 중에는 하셔도 못 봤습니다 매불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방송 중에 번호를 공개했더니 전화 엄청 오는 거예요 계속 방송할 수가 없겠네 체육 선생님이 정혜인 체육씨가 진행하잖아요 한번 받아 봐라 생방송 도중에 얼마나 오고나면 지금 전화했겠느냐 했는데 전화 받았더니 뭐 어떤 오고난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팬이라서 전화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세상이 역같아도 저는 아무튼 웃으면서 삽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원래는 분기별로 3원 연간 5원을 최대치로 제시해가지고 모두 언론이 3원 정도 오를 거다 킬로와트나 근데 기습적으로 규정을 바꾼 거예요 한전하우스 한전하우스 연간 5원 올릴 수 있게 분기별로 5원을 올릴 수 있게 분기별로도 5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연간이 아니고 5원이 오른 겁니다 그럼 또 올릴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속보가 떴어요 10월 달에 또 올린답니다 여러분 이건 미친 짓입니다 본인들이 물가가 더 올라갈 것 같다 러시아 우크라인의 전쟁으로는 기름가 파동 폭등 그다음에 식량난 거기에 국내의 가뭄 올 봄 가뭄이 심했잖아 가뭄에 인한 양파 같은 장물들의 2배 이상 지금 가격이 뛰었으니까 이런 문제까지 해서 본인들이 물가가 더 올라갈 거다 라고 예고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속수무책 무대책인 것을 넘어서 그러면 최소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공공요금이라도 공기업들에게 미안하지만 정부에서 다른 세금을 줄여서라도 지원해 줄 테니 일단은 올해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올해 안에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인 전쟁이 좀 진정이 된다거나 그다음에 고금리를 고금리 정책을 세 개가 쓰고 있잖아요 곧 한국은행도 0.5% 빅스텝 금리 인상을 발표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일부 잡힐 수도 있다 그럼 내년에 인상하자 국민들도 아마 내년 돈이 인상하면 국민들께서도 물가가 좀 잡힌 다음에 인상하면 동의를 해 줄 것이다 왜? 어쨌든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요금이 다른 나라에서 저렴한 건 사실이고 적자가 누적되는 보통 상식적인 정부나 상식적인 정치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물가가 너무 오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무대책이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없고 속수무책이고요 국민들이 힘을 내면 경제가 살아나고요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 자리가 아니라고 막 망언과 망발을 엄청 시전하시더니 대책으로 발표된 게 공공요금 인상입니다 그것도 최대치 3,5년대 5,5로 기습적으로 규정을 바꿔서 5원으로 제가 그래서 실제로 갖고 다닌다니까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요 제가 5월 달에 221 전기차까지 350킬로와트를 썼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550킬로와트를 썼어요 여기다가 5원을 합쳐보세요 3천원 가까이가 뛰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집집마다 300킬로와트 400킬로와트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해서 3,4만원이 나오는 집이 많아요 그런데 정부 발표에서는 1000원대 뛰는 것처럼 예약하지만 그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게 평균이고요 7,8,9 가장 전기를 많이 쓸 때잖아요 너무 더워서 벌써 에어컨 많이 풀어야 되고 어제 폭염 열대야 때문에 에어컨 시신 집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사용량 늘어나잖아요 그럼 누진세가 적용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5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집집마다 3,4천원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10%가 뛰는 겁니다 3,4만원 내던 집에서는요 그런데 이것을 이 정신나간 정권이 제가 오늘은 좀 흥분 좀 하겠습니다 원래 흥분을 많이는 안 하지만 10월 달에 돌린다고 오늘 발표가 된 거예요 지금 가스요금 서민들 중산층들 한번 죽어봐라 라는 태도예요 아니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모든 무대책이나 속수분책이 아니라 물가 인상에 우리 국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동원하겠다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로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 모든 공공요금을 동결이다 일단 올해는 공기업이 미안하지만 두 번째 독일이나 미국이나 제가 여러 번 드렸잖아요 12,000원짜리 패스를 발행해서 한 달 내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는 12,000원을 내면 미국도 한 30% 안팎이나 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고유가를 피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유도도 해주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예를 들면 본인이 10만원 안팎을 줄이면 집집마다 물가 인상이 몇 십만 원의 비용 부담이 있었다 그게 상세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서민들도 버틸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 폭락 코인 폭락 이 육중고의 시기에 윤석열 부부는 느닷없이 나토를 가서 네 안보의 위기와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고 노루 악수를 당하고 15분간 혼자서 멀뚱멀뚱 있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음 어떤 15분간 한마디도 하진 않았어요 네 동영상을 분석해 보니까요 그게 직접 중계가 됐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죠 어떤 정상들도 말을 안 걸어요 음 멀뚱멀뚱 있어요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세계 7, 8위군의 경제대국에 촛불시민혁명으로 전세계 민주 역사를 다시 쓴 민주주의 대국입니다 네 창피해 죽겠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음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7중고로 지금 다가오는 겁니다 네 장기적으로 나토에 가서 러시아 중국을 완전히 적대시하고 보험사회도 있고 뭐 북한이나 베트남까지 포함한 이쪽으로 완전히 적대시하는 정책을 로고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럼 안보이익이 남북관계익이 그리고 우리의 최대 교육국인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하고도 긴장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베트남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약간 체제가 다르긴 한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나토가 아예 겨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봉사하려고 한다 저들을 대응하려고 한다 네 그럼 중국 러시아가 대한민국 교육하고 싶겠습니까 중국하고 러시아에 있는 한국의 기업인데 한국 교포들은 뭐가 됩니까 한국 유학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대한민국 이게 정상적인 국가 정보 대통령이라면 그런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미국이 지가 좋다 하더라도 심리외교하고 균형외교하고 평화외교해야 되고 경제외교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국내 우리 동포들 한민족 챙긴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외계는 있을 수 없잖아요 나토 정상회의 얘기까지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그래서 십중고가 지금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거의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데 거기다가 오늘 너무나 충격적인 게 지금 비도하고 사람들 너무 이제 출근이 뜨면 오는데 아침 방금 속보가 뜬 거예요 네 10월 달에 정기용 가스금 또 올린다고 저는 거의 탄핵 사유가 발생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 폭락 코인 폭락으로 완전히 지금 사방팔방에 지금 날리고 패닉 상태인데 거기다가 공공요금 규정까지 바꿔서 최대치로 10% 안팎 정기용 가스금 그것도 이미 4월 달에 9.7%를 올렸는데 또 이번에 10% 바꿔 올리고 10월 달에 또 올린다는 거예요 가스요금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죽어라는 거죠 그리고 왜 대책이 없냐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도 다 고물가 대책으로 아까 말한 대중교통요금을 확 줄여준다든지 공공요금을 통결한다 이런 대책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널리 안 하는데 대학 등록금도 올리겠답니다 아 그래요 등록금도 자유라 규제 철폐하겠대요 대놓고 그러면 이제 교육비까지 급등하게 되는 겁니다 가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겠네요 이렇게 되면 서민 중산층 뿐만 아니라 아주 알부자 슈퍼리치 큰 부자 빼고 웬만한 좀 작은 부자들까지도 다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 아니 이게 참 물가 얘기만 나오면 한숨 밖에 안 나오게 되고 네 우리가 이제 점심 먹는 그런 점심값부터 해가지고 지금 전기세 전기요금 가스요금 다 좀 오르고 있어서 커피값부터 해서 다 오르고 있어가지고 걱정인데 지금 외식비 네 통계청 통계로도 사인과 기준으로 107만원이 됐습니다 107만원 얼마나 오르 10% 올랐어요 벌써 10% 작년 대비 10% 올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양파 식용유 직재료 당근 식품비가 열무 100% 2배 아니 1.5면 내지 2배까지 네 무릎 2.5면